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재윤입니다. 오늘은 몬스터게이드리기 신비의 유적 65층을 클리어 해보려고 합니다. 캐릭은 미코, 이브, 가디언, 록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. 한 번에 클리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시작은 좋은 듯 합니다. 아우 내 도시락이 나왔네요. 내룡이셔, 내룡이셔, 그렇죠 잘못대로 우선 다 죽였어요 이번 파클리어 그냥 쉽게 가능하겠네요 네, 클리어 했습니다 65층은 이렇게 캐릭을 맞춰서 하시면 클리어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